대전의 시민사회 56개 단체가 연대한 평화나비 대전행동은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은 사법 주권을 포기한 가해자 일본을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을 모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것은 일본의 과거사를 눈감아주겠다는 매국 안이자 전범기업에 주는 면제부라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실익이 무엇인지 설명도 못하면서 미래를 위한 조치 등 미사역으로 친일 굴종 외교를 덮으려 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